오늘 말씀의 제목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08년 8월 미국의 종교 잡지인 뉴 옥스포드 리뷰라고 하는 이 잡지에서 실린 논문 한 편이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 논문을 기고한 이 저자는 미국의 임상심리학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서 있는 리처드 갤러거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이 논문의 주제가 굉장히 획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로서 다루기 힘든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림 현상에 대해서 논문을 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의사는요 무엇보다도 경험 가능한 그 실험과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말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하고 접근하는 사유의 방식이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증거들을 축적해서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귀신 들림 현상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것을 의사가 논문으로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를 불러 모았던 겁니다 이 논문의 내용은요 리처드 갤러거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귀신 들림의 그 현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저도 한번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논문 정보지에 검색을 해가지고 이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직접 검색을 하니까 논문이 나오더라고요 그 논문을 보고 제가 딱 검토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영어예요 인잉래시 어려워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여러가지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이 갤러거가 귀신 들림 피해자를 인터뷰하면서 그 자신이 경험했던 그 내용을 임상실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논문화 시킨 겁니다 그가 직접 경험한 내용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한여름에도 이제 한겨울과 같이 추운 그런 이상기온을 경험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단 한 번도 살면서 배우지 않았던 스페인어 라틴어를 구사하는 걸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 뭐 그 외에도 뭐 물건이 떠나린다든지 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했다고 의사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논문은요 주류의학계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그냥 이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이 교수가 어떤 병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의사의 시선을 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하나의 참고로서 이제 사용될 뿐이지 이 논문에 대한 가치를 학술적으로 막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이미 초자연적인 현상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몸이나 정신이 지배당하는 현상을 그리고 이것을 이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일은요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사실 여러 종교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뭐 물론 모두가 다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마 99%일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간혹 초자연적인 이런 영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 악한 영의 존재와 그 악한 영의 실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것도 문제지만요 이 신비주의를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만 받아보려고 하는 것도 다 문제예요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은요 사실 전적으로 완벽하게 영적이거나 전적으로 완벽하게 합리적인 것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모든 경험들은요 사실 이 두 가지 문제가 적당히 섞여 있어요 영적이면서 세상적이고 또한 생물학적 육체적이면서도 또한 영적이고 이런 문제가 적당히 섞여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신체의 문제는 1차적으로 그 신체적인 아픔에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 신체가 뭔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뇌가 계속해서 신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자각해서 의과적인 그런 치료를 받는 거 적절한 치료 행위가 필요하죠 그리고 나아가 이 육체뿐만이 아니고 정서적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면 의료적인 어떤 약물을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상담이나 각종 치료 방법도 아마 시행되어야만 할 겁니다 그래야 전인적으로 인간이 회복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건 좀 그 이면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러한 신체의 아픔을 악용해서 우리의 일상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게 된다면 그 이면에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아픔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의 공격을 인식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허무 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악한 영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겉으로 볼 때는 육신의 문제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병원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영적으로 시도하는 그 영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신앙은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불합리하지 않아요 합리를 뛰어넘는 초합리적인 신앙을 요청하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가지는 한편에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만 합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을 살면서도 영적인 일들도 분명히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과도 같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하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귀신 들리는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말씀 제목을 준비하면서 사실 엑소시스트 이렇게 저여 볼까 생각했는데 너무 큰 어그로인 것 같아서 제가 순화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썼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청년들 신방을 하다가 받은 질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결코 악한 영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안에 결코 악한 세력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 그런 상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죠 어떤 곳에서는요 조금만 아파도 다 귀신 때문이고요 뭔가 시험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거나 뭔가 불행에 닥치면 다 귀신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귀신은 그 정도의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 악한 세력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노이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포 마케팅에 세뇌되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면 이런 문제 속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높이 평가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그런 악한 세력에 공격을 받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더 큰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은 흔히 우리의 무속신앙과 같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단 분파 중에 하나인데 귀신 사역을 주로 많이 하는 그런 개신교 이단 분파가 있었죠 그 이단 분파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던졌어요 너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귀신이 나는 죽은 할아버지다 나는 죽은 누구 장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또 막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의 신학으로 막 펼쳤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귀신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의 증언을 100%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요 이 악한 세력을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들이고 특징으로서 거짓의 압이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사탄의 근본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선화과를 보고 아담과 화하와가 정말 먹고 싶을 만큼 현혹시켰던 것과도 같이 이 마귀는 악한 세력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그 사람을 거짓말로 지배하면서 속이면서 접근하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간을 속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피피하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분파의 특징은 그 공동체 안에 완전히 세뇌시켜버리죠 그 공동체 안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보금이 자유를 추구하는 반면에 이단 사이비는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서 사람을 철저하게 속이고 거짓말로 속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요 이 사탄마귀는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다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영적인 상태가 늘 좋지만은 않잖아요 때로는 바닥을 칠 때도 있죠 그럴 때 악한 영이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해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귀신들림의 이 현상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구마라고 하거든요 마귀를 쫓아내는 행위를 이 구마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 기관에서도 저는 그쪽을 다 따르는 건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도 어떻게 보냐면 실제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보고되는 귀신들림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고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를 놓고 보면 천 건 가운데 약 한 건 정도만 진짜 귀신들림 현상으로 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예외적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연약한 인간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주체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과 신라가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마게도냐 빌리뽀라고 하는 국제적인 도시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들림 여종 하나가 이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본문 내용을 짧게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 광경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복음에 비판적이고 그 어떤 것보다 복음에 저항적인 그 이방문화권의 세속도시 그 한복판에서 이 귀신들림 여성이 오히려 진실을 막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이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막 귀찮게 할 정도로 진실을 선포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쫓아다녔는지 바울이 심히 괴로울 정도라고 성경이 묘사할 정도예요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이렇게 하는지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신라를 높이고요 결국에는 이 귀신이 이제 나갔죠? 쫓아냈죠? 그렇게 되니까 아마 바울과 신라가 경험한 사건 가운데서는 아마 인상 깊은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사건의 내막이죠 저희는 바로 이 귀신이 나간 이 사건에 초점을 두고 이 성경의 내용을 접근합니다 하지만요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누가행전이라고도 불리거든요 누가는요 이 사건을 결코 그 겉에 보이는 사건 그것만을 가지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안에 숨겨져 있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가 본 이 사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게도냐 빌리포는요 전형적인 그레코 로만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자신이 이 도시를 점령한 이후에 도시를 재정비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일종의 기념 도시였습니다 아주 나르시즘이 아주 극도에 다다른 그런 행위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도시를 완전히 재건축하고 거기에다 그 신도시를 지어서 그 이름을 이상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제가 저 경기도에 있는 저 모 지역의 땅을 사서 그 지역을 완전 재정비해가지고 수도권을 압도하는 그런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분당상도 이렇게 짓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일종의 기념 도시였어요 황제의 숭배가 진행되는 로마 식민지였고요 또 그에 걸맞게 각종 신전이 건설되고 중요한 점은 집가라고 부르는 오늘날로 치면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집가가 깔려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문명들이 동서양의 여러 문명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요 금광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그것은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력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마게도냐 빌립보로 몰려오게 하는 그 이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미국 역사를 보더라도 서부 개척 시대에 골드러시가 있었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되니까 사람들이 다 그 금캐로 막 몰려들었잖아요 똑같이 이 마게도냐 빌립보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이곳에 국제적인 교류가 막 일어나는 이곳에 거기다가 부도 넘쳐났으니까 금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문화적으로도 퇴폐적이고 전반적으로 세속적인 도시였을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가 경험한 이 사건은요 바로 이 세속적인 도시 한 가운데에서 일어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누가가 이 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명칭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냥 귀신들린 여종이라고 하면 될 건데 굳이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방법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 속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의 특별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1952년 독일에서 아넬리제 미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녀가 태어납니다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네 자매 가운데 하나로 태어났고요 비리츠부르크 대학에 입학을 해서 대학생활을 꿈꾸는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청년이었어요 평범한 소녀였죠 이 소녀의 삶이 달라진 계기는요 독일의 김나지움 중고등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김나지움 시절에 심한 경련 증상을 겪고 나서 의학적으로 측두엽 간질성 정신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그 이후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소녀에게는요 단지 그 임상적인 문제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우울증이 동반되고요 환청을 듣고요 환영을 보기 시작하면서 의료적인 치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보고 이제 가족들이 막 상담을 하고 여러 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다가 결국 이제 에른스트 알트라고 하는 신부가 가톨릭 사제가 이 아넬리제 미엘의 상태가 다른 정신병 환자들하고는 다르다고 진술하면서 본격적으로 엑소시즘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엑소시즘은요 퇴마, 구마, 개신교에서는 축기라고도 불리는데요 단지 생물학적인 인간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몸과 정신이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이것을 쫓아내는 의식을 뜻합니다 이 사례는요 훗날 헐리우드에서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이제 제가 피해자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넬리제 미엘은요 결국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엑소시즘을 행한 가톨릭 사제들 이 신부들은 모두가 다 과실치사 혐의로 집행위해 판결을 받았어요 당시 그 변호 재판장에서 변호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제들은 모두가 다 축기 행위를 하는 그 이유가 이 여인에게 귀신들림의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진위는 아무도 모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건이 영적인 사건 이런 걸 평가하기 이전에 가여운 한 여성이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흥미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에 반대하고요 영화화해서 고인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남은 가족에게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은 더욱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여성을 피해자라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가여운 한 여성이 등장하죠 성경의 묘사를 보면 이 여인은 악한 영에 의해서 몸과 정신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전제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더 잔인한 것은요 그런 상태의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자극적인 소식 그 자극적인 내용에 관심을 보이지만 사도인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그것보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보다 그녀의 존재에 그녀의 그 정체성에 더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녀는요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던 여성이었어요 전적인 피해자로 존재했던 여성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도 못했고요 오히려 그녀의 그 아픈 상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당하고 이용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누가는 그걸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극적인 어떤 영적인 존재에 사로잡힌 그런 여성으로 묘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이 여성이 현재 구조적으로 악용당하고 있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본문 19절에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는 그 여종의 주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신라가 이 여인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자 뭐라고 하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합니다 이들에게는요 이 여인이 돈벌이 수단에 불과해요 이 여인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이 여인이 잠은 어떻게 자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관심 없으면서 이 여인의 후견인 노릇을 하면서 그냥 이 여인을 악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 여인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거나 받지 않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여인을 통해서 벌어드릴 돈 이 여인을 이용해서 내가 벌어드릴 그 돈 거기에만 미쳐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악용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 여인이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의 밥줄이 끊겼다는 것에 붕괴합니다 놀라워하거나 신비로워하거나 축복해 주거나 기뻐하지도 않고 그냥 내 수입이 끊어졌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붕괴하고 있고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그 광경을 기가 막혀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라고 굳이 한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여인 한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다수였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도 아닌 여러 명이 이 귀신 들린 비참한 상황에 놓인 이 여인을 이용해서 큰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악한 영의 지배도 받았지만 이 마게도냐 빌리포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자기 이익에 눈이 먼 여러 주인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현실 그 비인간적인 착취를 고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 문제가 영적이면서 또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이 문제들이 항상 뒤섞여 있다고 생각하죠 귀신 들린 건 맞아요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 이 여성을 악용하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그 여인을 착취를 하고 그 여인을 이용해서 자신의 돈벌이로 악용하는 사람들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그 마게도냐 빌리포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이 문제가 뒤섞여 있죠 바로 그게 오늘날의 문제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상태를 알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사회 구조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뜻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문제가 뒤섞여 있어서 우리는 잘 분별을 해내야만 해요 앞서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 아넬리제 미헬도 뭐 귀신 들렸는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 내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녀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상업화가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은 영화 엑소시스트는 무려 50년 동안 총 5편의 영화가 개봉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아픈 삶이나 그리고 남은 가족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냥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악령에 대해서 얼마나 자극적으로 묘사하는지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더 자극적으로 꾸며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마게도냐 빌리뽀 사회나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이익만 된다면 내 수익의 소망만 된다면 그 이면에 아픈 역사나 피해자는 들여다보지 않는 그 잔인함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마게도냐 빌리뽀에는요 유명한 여인이 두 명 등장하거든요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고요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경제력이 있는 여성이었거든요 훗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요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급으로까지 성장하는 그런 역량력이 있는 여성입니다 아주 유력한 사람이죠 그에 반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 하나는요 루디아와는 전혀 정반대의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경제력도 없죠 귀신 들려서 어떻게 사는지 뭘 먹고 지내는지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이름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누가 보금에도 이름이 실명이 등장하지 않죠 사도행전에도요 루디아는 훗날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의미도 있고 영향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의 경우입니다 이 여인은요 회심하는 그 과정도 특이하고요 또한 바울과 신라는 이 일로 감옥에도 갇히고 많은 고초를 겪기까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왜 기록했는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이 되었죠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신라가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게 되는 그 계기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원래 바울과 신라의 전도여행의 목적은요 아시아였어요 아시아로 가서 보금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가서 보금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굳이 마게도냐로 방향을 트셔서 이끄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묘사합니다 굳이 아시아로 가서 보금을 전해도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의 도움을 요청하며 바울과 신라의 그 행로를 굳이 바꾸신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요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성교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한 사람은 루디아와 같이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물론 있었지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와도 같이 몸과 영혼이 착취당하는 이름 없는 그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악한 영역에 지배를 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었지만 또한 동시에 사회 구조적으로 이 마게도냐 빌리뽀에서 지배당하고 착취당하던 한 이름 없는 여성이기도 했어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 여인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유일하게도 그녀를 통해 오늘 얼마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악독한 사람들 그녀를 통해서 내일은 얼마를 벌어다 줄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녀의 주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한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굳이 그 행로를 트셔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게도냐 빌리뽀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에 대한 그녀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무서우리만큼 닮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귀신 들린 것 그 자체도 물론 심각하죠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지만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악한 문화와 악한 세력들 그게 더 잔인해요 이 여인의 상태를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있는 그 주인들 그 사람들은 정상인으로서 대접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칠 정도로 잔인한지 모릅니다 귀신 들린 거야 뭐 악한 영이 직접적으로 하는 거라고 해도 그런 여인의 상태를 악용하는 건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녀의 상태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여인의 아폴로 신전에 사제라고 데려다 놓고 그녀의 삶을 박탈하고 무단과 같이 점을 치며 살도록 족쇄를 채우고 그녀를 착취하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귀신보다 더한 인간들 귀신보다 더 악랄한 인간들 그 폭력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신라를 통해 무너뜨리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루디아도 중요하지만 이름 없는 한 여인 귀신 들려서 그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여인을 머나먼 이국당의 그 한 여인을 사랑하시는 한 여인이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이름 없는 그 여인을 위해서 마기도냐인 환상을 통해 바울과 신라의 행로를 트셔서 굳이 그 여인에게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여인을 착취하는 건 바로 너희들이라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그 여인들보다 더 썩은 내가 난다고 함께 고발하고 추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먼 이국당에서 양반과 천민으로 신분을 나누고 종으로 죽어도 양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비인간적인 사회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서 여성이 태어나면 만년이, 점순이 이렇게 일부러 천안 이름을 지어주고 공부도 시키지 않고 착취하고 이것을 문화라고 이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가르쳤던 그런 사회에서 조선을 도우라고 조선을 도우라고 이끄신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나의 행동을 트셔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다시금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은혜로 사회를 바꾸는 그 기독교 복음에 힘이 있었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비상식적이라고 너희들의 믿는 행위가 전혀 귀감도 되지 않고 이기적이고 악하다고 평가받는 정말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세상을 살지만 여전히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다고 교회는 그들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둬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떠올려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고백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길 원한다고 함께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